대가동계획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장마비에 농성장이 물에 잠기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보 농성장의 쿠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두 달째 천막시위 중인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물길이 트인 지난 7년간의 생태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정의종보 진방심환을 표명하면서 이곳보가 4대강 자연성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전선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대강 중에 하나로 만약 세종보가 재가동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보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강의 회복에 따른 생물 다양성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만 지난 5월에도 야사의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며 쿠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별다른 후속태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회동도 사실상 원론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노의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동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5월 세종보 재가동을 발표한 환경부가 두 달째 침묵 중인 가운데 재가동 여부는 홍수기가 끝나는 10월이 되어야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변경된 내용 일부 단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원문과 다르게 표현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바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